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제조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마루이 일본의 도쿄 마루이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마루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글로벌하게 마루이와 쌍두마차 에어소프트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양대산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대만의 에어소프트건을 제조에서 팔고 있는 VFC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VFC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416A5GBB 라이플 한정과 VFC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VFC 글로그 17 젠5 모델 두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VFC 제품 중에 일부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FC를 선호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루이를 능가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 라인군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에어소프트 시장에서는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VFC라는 회사는 대만, 타이완의 본사가 소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4년도에 회사 문을 연 이후에 주로 자사 브랜드를 판매를 하기보다는 판매를 했지만 주로 우마렉스라든지 사이버건이라든지 이런 OEM 제품을 생산을 주력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되는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에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퀄리티와 외형, 라이센스 풀 각인되어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마루이를 제외하고는 VFC만큼 여러가지 라인군 그리고 이렇게 풀 라이센스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중요한 회사임이 틀림이 없겠죠 VFC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HK사의 제품들 바로 이런 416이라든지 417이라든지 MP5, MP7 이런 제품들 라인을 많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바로 HK 시리즈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만에 있는 회사들이 보면 특이한 게 자기들 회사 제품의 주력 라인의 전동이면 전동, 가스건이면 가스건 이렇게 한쪽 라인을 정해두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판매를 하는 반면에 VFC 같은 경우는 전동건과 가스건의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6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전동건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건이 있습니다 MP7, MP5 또는 417 시리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전동으로 나오면서 가스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VFC 라인군을 보면 전동건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 라이플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VFC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썸네일이나 설명란에 띄워 드리겠지만 VFC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다양하게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자사의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한 것들을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 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기타 우리 에어소프트 제조사의 사이트 치고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VF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VFC의 약자는 베가포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약자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가포스 컴퍼니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VFC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초보들이 입문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고 무난하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VFC 같은 경우 제가 주변에서 듣고 제가 사용해본 바 VFC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2018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전 제품들은 상당히 평이 안 좋았습니다 전동건도 마찬가지였고 전동건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가스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이 안 좋았고요 2017년, 2018년을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점이 되어서 나와 있겠죠 이런 라이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선이 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2020년, 2021년 버전들은 상당히 퀄리티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내구성이 받쳐주는 제품들로 나온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이 VFC 예를 들어서 VFC 제품을 중고로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이 2018년도 이전 제품인지 2018년도 이후 제품인지를 체크하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VFC 글록 같은 경우에 글록 17입니다 17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도 초창기 버전 VFC 글록 17, 젠3, 젠2 이런 모델들은 상당히 평이 안 좋아요 내구성도 상당히 안 좋고 또 마찬가지로 VFC에서 나오는 VP9이라든지 HK45 CT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초창기 출시했을 당시에 이런 자잘한 버그들로 인해서 평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카드라라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글록이나 VP9은 2017년, 2018년 이전 모델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 이후에 나왔던 이런 글록 17, 젠5나 젠4 모델 또는 HK45 CT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총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을 했었지만 내구성 좋고 작동성 좋고 아주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스라이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HK416 A5 모델입니다 A5 이전 모델들을 보면 상당히 작동성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 하부 바디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좀 약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개선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볼트 스탑이 안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징음이 난다든지 이런 자잘한 버그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HK 시리즈 말고 VR16이나 아니면 MK16, URGI 레일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스라이플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동건을 구매를 할 때 2018년도 이후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FC 같은 경우는 게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전동건의 라인업들이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VFC 같은 경우는 소형 라이플 예를 들어서 MP7 전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16, M4 시리즈 이런 시리즈들 그리고 VFC에서 밀고 있는 아발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발론 시리즈의 ARU 그리고 사무라이 엣지 시리즈 또는 우리가 동구권 총 있죠 G3A3인가 이런 총들 저는 그런 총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총 그리고 중화기류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전동건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작에서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수입사에서 아무래도 시장성이 있는 제품들만 선별을 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주류인 제품들은 수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입해서 안 파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개인이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VFC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도쿄 마루이와는 다르게 부품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부품을 못 구할 경우에는 VFC 본사에 메일을 컨택을 하여가지고 부품 번호를 알려주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VFC 417 전동건을 한 장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부 프레임인데 이 하부 프레임의 셀렉터, 셀렉터 부분에 나사가 빠가가 나서 나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제가 이 하부 프레임을 새로 주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다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우편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뭐 조금 응대가 느리긴 하지만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오고 주고 페이팔로 지불을 하면은 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플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건사이트에서 수입을 하는데 건사이트에서 부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이런 416이나 AR 시리즈는 부품들이 웬만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부품 수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건도 마찬가지에요 전동건 부품 뭐 이런 프레임이 깨어지는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어박스 내에 있는 부품들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2형식이나 3형식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VFC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좋은 점이 보통 우리 중재에서 나오는 기어박스 내부 부품들이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도 상당히 괜찮은 메이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마루이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VFC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VFC 417 CQB 모델이에요 CQB 모델 417 중에서 좀 짧은 모델인데 대만에 가서 구매를 하고 한국에 총포를 갔다 와서 받았는데 그 하부 프레임 기어박스 안에 세팅을 조금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하다가 요 그 셀렉터가 이렇게 나사가 부러졌어요 상당히 약합니다 2017년 18년 보던 들은 이 바디 프레임이 무슨 저기 메탈 알루미늄인데 조금 이 뭔가 약한 소재로 되고 물음 소재라고 해야 되나 나사도 매번 쪼다 보니까 이렇게 부러지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하부 프레임을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요거처럼 초창기에 나왔던 2017년 18년 이전 모델들이 이렇게 전동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레임이 상당히 약하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 감안하고 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로 좀 2017년 18년 이전 모델들의 전동건을 중고로 구매하는 것은 조금 비추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런 점을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의 VFC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와 매장 겸으로 운영하는 게 타오위안 공항에서 지하철로 가다보면 있는데 그걸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VFC의 모든 제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만져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을 여행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한 번쯤 꼭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VFC 같은 경우는 요즘 직구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입사에서 가격 책정을 상당히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특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갭이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아래로 비슷하게 금액이 차이가 1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직구를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직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평폭했다고 내 손에 받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직구보다는 국내 샵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보다 금액이 더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직구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들이 딱 정해진 라인업 외에는 내가 비주류 제품들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마루이에 비해서 국내에서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입사에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총을 샀을 때 자사에서 구매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AS도 해 주기 때문에 직구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총을 정비하기 힘든 분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에어소프트나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 보시고 금액 차이가 안 크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만에 있는 VFC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결론은 뭐다? VFC는 도쿄 마루이와 에어소프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루이만큼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부품 수급도 괜찮고 가격도 마루이의 3분의 2 수준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VFC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VF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군을 계속 매년 신제품 만들고 그 신제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안점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향후 1년 2년 뭐 길게 한 5년 안에는 마루이가 VFC에 따라 잡히고 작동성 또한 VFC가 마루이를 능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마루이는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조금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의 사다 아니다 떠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국내 법에 맞춰서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대만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메이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VFC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에어소프트 제조사 해봐야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수십 개의 제조사가 있지만 매니저 회사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뭐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VFC는 이런 이런 회사다 라는 거 머릿속에 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분이 구독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나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 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제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